지금 그냥 켜도 돼요 뭐 컵 끼세요 켜실래요? 그래 뭐야? 동시에 켰어요? 이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요? 요 요 요 요 요 에이, 컴투마이 유튜브 라이브 컴투마이 유튜브 컴투마이 유튜브 오케이? 마이 유튜브 아마 유튜브 라이브 여러분 저 유튜브로 라이브 할 거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컴투마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오케이? 피스 유튜브로 들어와 유튜브 다 유튜브 있죠? 컴투마이 유튜브 채널 피스 오우 화질 차이 봐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정규는 아마 뭐 10월,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뭐 대충 한 열 일곱 곡에서 스물 몇 곡 뭐 약간 이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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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롱브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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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롱브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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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말론, The Dream Team, Add It Again, Need To Know, 뮤직비디오 샷바이 진우야 형. We worked on JOA, So Good, Sex Trip, Aquaman, All That. One Soju, Spirit, Out at GS20. 이게 뭔가 약간 한국어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이게 약간 혼란이 오네요. 어쨌든 GS25에서 One Soju, Spirit 나와가지고 그 어플도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고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이게 뭔가 라이브 킨, 그 라이브 킨 계기는 어쨌든 Need To Know. 14분 이따, Need To Know가 나와요. Need To Know. Now I got a friend that I really don't know. Need To Know, Need To Know. 어쨌든 고디션 나오니까 영어곡이에요 영어곡. 그래서 좀 이게 뭔가 한국에서 반응이 엄청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박재범 차차 멀론이 하는 R&B곡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가 즐겁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요. 기쁘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콘서트 계획 없어요. 콘서트 계획 없고. 지금 감사하게도 뭐 막 그런 감사하게도 뭐 뭐야, 그거? 페스티벌, 페스티벌 섭외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거랑 지금 저랑 차차랑 같이 이제 정규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벅차지 콘서트 계획까지는 지금 일단 없고 뭐 앞으로 뭐 뭐 워터밤 뭐 대구랑 또 어디 또 뭐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MIK 페스티벌, 런든 I'm going to London, I'm going to Head in the Clouds LA 뮤직비어 페스티벌도 있고 GS25가 하는 뮤직비어 페스티벌도 있고 뭐 힙합 플레어 페스티벌도 있고 또 빼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제가 이제 활동했는데 아직도 저를 찾아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GS25 GS25 원소주 스피릿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원소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어비어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AMG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RM유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 사랑해주시고 우리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 팀원들도 그렇고 다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번 Need to Know 네 재미난 컨텐츠 몇 개 나오니까 원소주 스피릿에 대한 컨텐츠 재미난 거 많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제가 이제 GS25에서 알바 허술하게 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Need to Know에서 약간 이런 뭔가 하이틴 드라마 같아요 맞나? 드라마 같나? 시트콘? 드라마? 영화? 그래서 어쨌든 노즈씨랑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안무랑 뭐 이런 거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온이도 MVP의 시온이도 같이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또 중이, 중이 형님도 같이 이렇게 좀 봐줘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나게 좋게 나왔고 촬영 현장도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리얼스 같은 것도 조금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또 다른 뭔가 이런 인맥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가나다라도 그렇고 이번에 그 Need to Know 같이 리얼스 찍어준 분들 어쨌든 수락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스범스 샤드스 구스범스 구스범스 온 트랙 저랑 구스범스도 진짜 엄청난 작업이 있는데 그거 빨리 내야 되는데 언제 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어쨌든 우리 창민이도 있구나 창민이 우리 원 챔피언십에서 활동하는 창민이도 지금 보고 있고 무슨 말이야 가끔가다 이렇게 댓글로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힘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주변에 좋은 영향 많이 끼치고 너무 아저씨 같나? 야 man hey you know spread love be kind to one another there's a lot of hate in this world so there's no need to add to it respect to everybody working hard trying to make their life better health is wealth but you know of course enjoy this type of shit if you're over if you're at of the age and in moderation but this shit is smooth it's smooth 음 잔 같은 거 없나? 아니 아니 뭐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저는 그냥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 원래 이제 난 몇 천명이었다가 지금 7천명밖에 없어 몇 몇 위 예상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곡은 차트인 예상 안 해요 차트인 예상 예 차트인 못 할 것 같아요 영어곡이라서 어 영어곡이고 어쨌든 근데 이게 뭐 뭐 저스틴 비버나 뭐 이런 뭐 키드 래로이 막 I need it to stay 따라라라라 이거랑 I'm your my bitches I'm in Georgia 따라라라 다 그래도 뭐 그 앤 마리인가 앤 마리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어 해서 그래도 한국 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거 근데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의 퀄리티의 영어곡을 뽑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 아무래도 베이스가 한국이니까 제가 영어곡 물론 제 영어곡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해 이게 되게 웃긴 게 All I Wanna Do 영어 버전 있잖아요 All I Wanna Do 영어 버전이랑 한국어 버전 두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All I Wanna Do 한국어 버전을 더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노래를 할 때를 더 좋아하나봐요 선호하나봐요 사람들이 니트노 한국어 버전 안 나와요 저 이제 뭔가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이렇게 뭔가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영어 버전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제 신곡들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번 앨범 되게 열심히 진짜로 뭔가 음 뭐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뭐 약간 뭐 사람들이 별로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6분 6분 있으면 니트노 어 네 여기 이제 우리 어 지수님이 끝내달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어 GS25에서 원스피리츠가 출시됐고요 어 지에 아 인코리에 GS25 원스피리츠가 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시에 니트노 어 신곡 R&B 영어로 진우야 형님이 이제 감독님 해줬고 우리 모어비전에서 나오는 차차 말론 드림팀 프로듀스 바디 드림팀 어 샤라우스 그리고 노재 씨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줘서 굉장히 재밌는 어 보기 좋은 즐거운 그런 뮤비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응 그리고 그 기념으로 같이 축가주를 합시다 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Peace Peace